새벽 4시 들려드렸고요 마지막 곡인데 이 노래는 지금 만들고 있는 노래거든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연애하는 상상을 하면서 쓴 노래예요 제목은 피날레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보통 피날레는 연극의 마지막 장면? 그런 걸 뜻하는데 제가 그 사람과 생각하는 마지막 장면은 연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아직 1절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노래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음악하는 싱옥송라이터 천천히 온전히 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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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aac Julian 두근 두근 심장이 뛰어 너의 옆에 쌓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막 쳐다봐도 모를 만큼 네가 뭐라 설명이 안 돼 마냥 꿈을 꾸는 것만 같지 잠에 숨기면 저를 잘 이야기처럼 너 이건 꿈이야 분명해 더 늦기 전에 원해야겠어 네가 어디에 맨날 누울하면서 지내던 그제부터 너 하나만 알아보고 살 거야 다른 여전히 쳐다도 안 볼 테니 어쩌나 약속할게 바빠 이렇게 나보다 더 멋진 사람 뭐가 두어 줄 때로는 길로 떨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줘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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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